코리아 포커스 주간브리핑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북 조우평화통일위원회가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20일 조평통 대변인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개시와 남당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평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로써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온결해의 염원을 무시하고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어 남조선 당국자가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태세 강화를 역설한 것은 극단적인 대결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남북이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이며 최종 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화상 상봉을 남북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했으며 11월 안에 이상가족 상봉을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가지는 것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한편 남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계 실무회담 개최에 대한 북의 제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스키협회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제재를 이유로 유럽의 일부 나라 정부가 스키장비의 대북 수출을 막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스키협회는 세계 굴지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허나 일부 나라들이 그 무슨 유엔 제재라는 데 걸어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로 되어 있던 스키장 삭도 설비 수출을 가로막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스키장 삭도 설비에서 로켓이나 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러한 비열한 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스위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유엔 제재를 이유로 업체들의 스키장 리프트 대북 수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성군절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협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진노선을 받들고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회주의 강성국화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도자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국정조사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화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전했으며 16일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결국 52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여야 간의 시각 차이가 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각각 병렬로 기재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간사 정 청래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을 함께 보고서에 채택하자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가리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분노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이마트 공대위, 티브로드 공대위,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의를 짓밟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사태와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청문회의 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정권이 나는 무관하다며 국정원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모르세로 일관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변론을 자처하는가 하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원과 한몸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의를 짓밟는 일을 중단하고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지난 20일, 19일부터 시작된 2013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미군 3만 명, 남코리아군 5만 명, 민간인 40만 명 등 총 50여만 명이 동원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인 을지 연습은 북코리아군 경멸과 북코리아 정권 제거를 작전 목적으로 하는 5027 작전 계획과 미남연합의 국지 도발 대비 계획, 북 급변 사태를 상정한 5029 작전 계획에 따라 전개되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군사연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코리아 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극단적인 단계로 몰아가는 모험적인 을지 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 둘째, 이미 무효화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 핵무기를 비롯 어떤 무기도 남에 반입하거나 구매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에 9차 촛불문화재가 23일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석훈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야당과 국민들은 청와대 새누리당에게 우롱당하고 능멸당했다고 밝히고 특검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이날 특검 촉구 100만 서명운동과 9월 14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당선 무효, 정권 퇴진, 신문 촛불 3호를 발행하고 국회가 무력해진 지금 국민적 저항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회와 합법적 절차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정경과 이념을 떠나 정보원과 청와대, 특정정당, 경찰이 결탁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이 사실상 봉쇄된 조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끝으로 국회와 특검을 넘어서는 전민중적인 강력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직 교수가 주관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직함은 이사장이었지만 연구소 내부에서 나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특별한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연구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안철수 의원의 문제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연구소 구조의 기능적인 문제이며 안철수 의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안의원 그룹은 주체적인 이념을 가지고 확실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 목적 의식을 중심으로 결집된 정치 조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천조원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일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98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가계 신용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 말 936조 천억 원에서 16조 9초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대출은 6월 말 취득세 혜택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해 17조 5천억 원 늘었고 판매 신용은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가계 신용은 사실상의 가계비 총량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 할부금융사의 외상 판매인 판매 신용을 합한 수치입니다. 남북경협비상대책위가 23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북경협재개 및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회원 150여 명은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은 부도가 나거나 도산위기에 몰리고 극심한 경제적 공피부로 가정은 고통의 낱낱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을 전면 제기하고 남북경협기업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호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업이 분원하고 살돈집이 압류당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이 제의한 DMZ 평화공원에 대해 유엔에서 실무적으로 법적 정치적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만 이뤄지면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반총장의 지원 표명에 큰 힘이 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유엔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총장은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정착돼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것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해결에 나가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휴가차 22일 박라만 반총장은 27일까지 남코리아에 머물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9월 4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생페제르부르크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방문에 이어 쯔영던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응웬 신홍 베트남 국회의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09년 수립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호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양국이 나갈 새로운 공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지난 1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상을 제기한 후 6일 만인 2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고 팔레스타인 고위관리가 전했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대표로는 사회부 에라카트 협상수석대표와 모험마드 쉬타의 압바스 자치정부 수방고문이 이스라엘 대표로는 치피 리부니 법무장관과 이치아크 몰초 네타냐후 총리 특사가 이날 회담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리부니 법무장관은 이날 첫 번째 회동이 끝난 후 이스라엘 라디오를 통해 연립 정권 내 강경파들이 평화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최종 평화협상을 끌어낼 극적인 결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관리에 따르면 미국의 마틴 인디크 중동특사는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정착총 건설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 생베제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날인 5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연합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기하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과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기하마 심의관과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은 이날 쿠릴렬도와 관련된 영토 관련 협상 진행 방식과 주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쿠릴렬도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일본은 쿠릴렬도 반환 없이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빠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시리아 화학무기 참극 사태에 대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정보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시리아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아라크치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공격은 테러단체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4일 시리아 정부도 반군 터널에서 화학물질을 발견했고 군인 여러 명이 질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또 미국이 이와 관련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그것은 중동 전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 마우러 국제적 십자위원회 총재가 25일 남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우러 총재는 2박 3일간 머물면서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장관, 유길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정관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마우러 총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남코리아의 인도적 지원 활동, 특히 대북 인도 지원 사업 등에서 남코리아 정부와 국제적 십자위원회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국제적 십자위원회 간의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우러 총재는 이번 방람회 앞서 20일부터 23일, 21년 만에 북코리아를 방문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만경대와 판문점을 창관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고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는 1863년 전쟁 부상자 구호국제위원회를 모태로 창설된 인도지원기구로 올해 창립 1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